이명록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와 국민은행 노조의 갈등이 해결 국면에 들어섰습니다. 임 내정자는 오늘 오전 서울명동 KB지주 본점을 찾아 출근 저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박병관 노조위원장 등 국민은행 노동지도부와 긴 시간의 대화를 나눴습니다. 국민은행 노조는 임 내정자가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지난 5일부터 명동 본점에서 출근 저지 시위를 벌여왔습니다. 임 내정자는 면담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정식 취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와 대화하기 어려웠다며 앞으로 노조와의 소통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. 또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는 KB금융 구성원들의 1인당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은행의 리딩뱅크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전략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노조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